안녕하십니까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그댄 누구십니까 쪼미요 어머 목소리 봐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? 저 제이 쪼미요 목소리 말씀 아 쪼미 맞아요 네 맞는데요 아니 목소리 왜 이렇게 어려보여? 없됐네요 없됐네요 어리지 31살 뿐이 안됐는데 계란 한 판 넘어갔으면 어린게 아니야 만한살이랑 큰일이다 정말 우와 쪼미 목소리 잔다 빠잇 뭐라는거야 오빠 죄송한데요 뭐지? 저 노래 이렇게 부르다가 끊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2절 하세요 그러면 뭐라구요? 왕곡하셔야 돼요 뭐라구요? 다들 이제까지 불렀기때문에 왕곡해야된다고 진상이세요? 이제까지 하세요 다음에 그럼 2절 또 하실거에요? 아 네 할게요 정말? 보통으로 2절 하세요 네 뭐라는거야 쪼미님 네 자 자기가 부른 노래가 자기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죠? 그거는 몇 마디에요 쪼미님? 왜요? 한 소절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한 번만 더 와주세요 한 번만 넘어가지시면 안돼요? 갈수록 끼가 아주 그냥 빨리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해야지 그거 두 마디잖아 끝 그래요 쪼미님 뭐 끝 아니 그건 알 왜 잘하노 옆으로 좀 채워줘 짓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뭐 따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틀어주세요 할 말 없어요? 네 없어요 자 바로 좀 이젠 노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도 그대가 남길 건대로 그대가 앉아 있어도 그 맨지 옆에 남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사랑하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소 그대야 너의 처음 본 순간 난 바로 남았지 그대야 나 함께해 주오 이 봄이 가기 전에 반전해져 다시 봄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그래서 떠나가서 식었던 겨울이지만 또 벅콘이 피피아나 듯이 다시 잊지 않자 추억을 그려보면 그대야 사랑하다 보면 그대야 사랑하다 보면 모르질 때도 있지만 내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소 그대야 나의 처음 본 순간 날 바로 남았지 그대야 그대야 나 함께해 주오 이 봄이 가기 전에 2 뭐야 이거 다에요 quad 이렇게 끝났다는 버네요 장난하나 드라마 볼 시간인데 드라마 볼 시간인데 열 시오 우리가 처음 안하고 그대가 안길 건대로 그대가 앉아 있어도 그댄지 옆에 남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미님이었습니다 쪼미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왜요? 쪼미님 사진이랑 목소리랑 매치가 잘 안되네요 어쩌라구요 저 눈을 찢는데 뭐 시발이라도 보태주셨어요? 와 목소리 아니 약간 이상한게 아니고 약간 좀 틀려요 이미지가 왜요? 왜요?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사진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해주셔서 우리 쪼미도 어디가면 눈 깜빡깜빡하면서 웃고만 있어야 될 것 같네 말하지 말라고요? 아 아니에요 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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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da